조경태 국회의원님의 축하메시지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산사의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박남서 경주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참석해주신 많은데 인력인데도 깊은 감사의 입사를 드립니다. 박남서 경주시장님은 경주시에서 나고 자라 시의의 삼성으로 넘어서 경주시 활성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불철도야 노력해봤습니다. 박남서 경주시장님은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정책제안창구인 강선인에게 단말을 기사하여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경주시를 사랑하고 경주시의 현황을 잘 파악하여 시민분들의 고충을 잘하게 나갈 참된 일꾼입니다. 오늘부터 박남서 경주시장님의 4년간의 인기가 시작됩니다. 경주시를 뚝뚝 발전시켜 나갈 박남서 경주시장님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다시한번 박남서 경주시장님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복이 가정하시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